홍천의 대표 겨울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.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꽁꽁축제는 얼음낚시와 맨손 송어잡기 체험을 비롯해 회센터와 향토음식점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마련됐습니다. 특히 올해 축제에선 무게 1kg 이상, 몸길이 45cm 이상의 슈퍼 인삼 송어를 선보입니다. 홍천구는 현재 홍천강의 얼음 두께가 35cm 이상이라며 축제 개최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